요즘처럼 건조한 봄날에는 스킨케어 효능을 더 꼼꼼히 따지게 되는데요 아쿠타 페이셜 토핑볼 바이 버즈 데스트는 이 한 알에 50억개의 고분자 농축 캡슐을 담고 있어요 고농축 영양 에센스를 급속 냉각시켜 건조시킨 국내 최초 동결 건조 볼이에요 순수한 피부 활성 유효 성분만을 최소한으로 담아 자극 없이 피부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만을 공급할 수 있어요 토너나 에센스, 페이셜 오일 등에 섞어 바르거나 미스트에 섞어 사용하는 등 원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에 한 알만 섞어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케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